나노스케일 조끼를 하면 안됐는데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엑소 취소해 엑소취소 아야 아니야 엑소가 싫어서 취소한게 아닙니다 어 잘못 눌러서에요 자 여기서 방어구에서 이제 어 뭐야 이거 안되잖아 이렇게 된다면 엑소가자 이걸 한번 누르는 바람에 어 포식자 이걸 못만들었어 여기서의 방어구 이걸 못만들었어요 지금 포식자 방어구를 못만들었어요 자 병사 봅시다 지금 왓꽃은 갈수있어요 그렇다면 왓꽃의 장비를 바꿔봅시다 이걸 바꾼다는거죠 아니아니 이거아니고 이거이거 어 어 뭐죠? 야 잠깐만 이게 그건데? 요기서 만든 나노스케일 조끼가 아이템이네 조끼는 아이템이고 방어구가 이거야? 방어구는 아이템 판정을 안받는거야? 아 망했네 나노스케일 조끼 괜히 만들었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약간 좀 그래? 왜이렇게 만들었지? 방어구가 되게 복잡하네 방어구인데 방어구 갑바를 만드는데에서 뭐 나눠준 메뉴가 없고 그냥 거기서 위에거는 아이템 위에거는 방어구 이런거네 좀 거시기하다 아무튼 얘는 있고 있고요 지금 무기는 돌격소총 있습니다 산탄총 돌격소총 비싼 산탄총 가 산탄총 가고 칼옷가리 핸드는 못하냐? 총밖에 안되네 어? 잠깐만 출전 가능한 한 아 충격받음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거 어떡하냐 얘를 의지를 상승하려면 얘를 데리고 나가서 체력을 안익혀야 된다라는 건데 의지 의지 제로야 의지 제로 오졌다 할거 많은데요 랜드마크 기술자부터 어 제발 이러지마 외계인 과학자들이 아바타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 진행 상황 표시기에 1블록을 추가합니다 미친 그만해 더이상 추가하지마 이제 어 아바타 프로젝트가 뭐야 이거 도대체 대무서운 놈들이야 지금 공격했다가 다 디지널 센트럴 닥치고 있게 자네 자네가 함장인가 자네가 사령관이야 자네가 책임질거야 사령관님 외계인들이 아바타 프로젝트에서 계속 성과를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저지르면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아니 야 너무 올라갔어 지금 뭐야 이거 또 올라갔냐 한 칸 미쳤네 이거 기술자 나왔구요 자 기술자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기술자를 배치합시다 일단 있어봐요 일단 있어보고 자 배치 가능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야 어드벤트의 보복 사령관이 어드벤트가 저항군 비난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보복하려 합니다 이런 지금 지금 출격할 수가 없단 말이다 난이도가 없어요 목표 어드벤트 보복 중단 이거 어떡하지 지금 출격할 수가 없는데 다 죽는거 아니야 사람들 그치 아 미치겠네 야야 안돼 안돼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안돼 난이도 보통이야 이거 야 안돼 안돼 아니 야 잠깐만 일단 저장 한번 해 저장 한번 해 이건 진짜 응당 저장 한번 해야 돼 이건 진짜 저장 한번 해야 되구요 저장 한번 해야 돼요 야 지금 안되는데 부상이 세명에다가 시간이 꽤 걸려 이거 10일 3일 6일 이러는데 어떡하지 저거는 저거 지금 힘들어 저거까지 야 저거 진행하면 아바타 이것도 야 못해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안된다 이거는 이건 안돼 미안하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더 큰 내일을 위해서 나도 이런 말을 하긴 했지 몰랐네 더 큰 내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뭐야 보복 공격 사령관님 미국 서부에 긴급 임무가 있습니다 스킨을 나중에 돌아 마칠 수 있지만 어드벤트가 공격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항공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 이거는 심지어 심지어 무시하는 건 비추천이라 돼 있어 지금 이 상황에 가란 얘기야? 미치겠네 이건 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건 가야 돼 어 이건 갈 수밖에 없네요 내가 아까 봤을 때 비추천이 없길래 살짝 고민은 하긴 했었는데 아 막국가 둘리를 믿고 가야되나요? 둘리 아이템 편집 좀 하자 이건 메디킷 하나 정도는 정신방어 막 어 자 잠깐만 있어봐 이거는 음 방어구 껴 그래 방어구가 좋다 어차피 신병들은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잠깐만 지금 수류탄 두개씩 뜬거야 지금? 설마? 우와 잠깐만 얘는 무기가 두개네? 우와 개무서운 놈이네? 어 되게 무서운 놈인데? 자 일병은 좀 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일병은 기울 필요가 있어요 일병은 아이디 바꿔 약간 안경 썼잖아? 어 안경 안경 썼기 때문에 이름 바꿉니다 아니다 이름에다 이렇게 가면 안돼 아 갓수 어 갓수 어 아니다 어 팟황제 어 팟황제 가자 팟황제 다음 팟에서 방송하니까 함군영이 오늘 여러 제가 저 유튜브도 힘든데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일병 팟황제 함굿 다음 팟 분들 우리 함군영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못 돌아올 수 있어요 음 못 돌아올 수 있어 자 함군영은 아이템 하나는 메디킷 하나 주자 그래도 우리 저거니까 뭐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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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됐어 시작합시다 자 출격합시다 난이도가 쉬운 편이 아니야 무조건 살아와야 된다 얘들아 살아서 보자 일단 둘리는 무조건 한 대도 공격받으면 안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둘리야 사실 한 분영 버릴 수 있어 하지만 둘리는 안 됩니다 둘이 옆에 화상 자국이 있는 것 봐 전번 해봤던 건은 똑같네요 이쪽에 있다는 건데 야 이거는 진짜 빨리 가는 순간 망합니다 제가 해봤는데 이건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정말 빨리 가면 망해 어 정말 빨리 가면 망해 경계 경계 얘가 신병이구나 그래 너는 얘는 어 가만있어 얘는 사람이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고기방패로 간다 이건 고기방패야 얘가 여기까지 오면 외계인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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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어 나오죠 고기방패 딱 써주고요 무시무시하게 가야 돼 어어어어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이 정도는 안 돼 이 정도는 안 된다 했어 야 경계를 몇 명에 놨는데 이거밖에 못 때려 이거는 아니야 더 때려야 돼 훨씬 더 때려야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이 무시무시한 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오 어 laughs 아 경계가 났는데 시야가 안 된 거야 설마 말도 안 돼요 한명밖에 시야가 안 됐다 어 여기 뭐야 어어어 어어어 큰일낮다 한 명씩 죽이고 있다 이제 야 그리고 야 방금 이름이 현정이었어 한국인이었나 봐 남자 목소리를 나니까 정현인가 보다 성은 뒤에다 쓰자네 얘네들 이게 지금 이게 설마 우리한테 데미지 맞진 않지? 무섭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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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고 이렇게 데미지를 주고 자 아래 것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기 발사 이거 한방에 마무리 되냐? 68%? 너 미쳤어? 정면인데 68%가 웬 말이야? 너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살고 싶지? 그렇다면 절대 맞출 수 밖에 없는 각도에 쏜다 간다 너 미쳤어? 이 거리가 어떻게 75%가 나올 수가 있어? 너 이거 못 사면 죽어 얘 이름 뭐야? 신티아야 이름도 안 지워줬거든 내가 이건 가야돼? 그렇지! 어 이건 못 맞추면 넌 죽는 거야 너는 넌 죽는 거야 이거는 어 넌 죽었던 거야 이건 좋았어 56%? 저거 다 한마리가 또 저기 또 귀찮게 한다 그치? 음 지금 일단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거는 달려들어서 죽여버리는 건데 가장 좋은 건 100위로 죽여버리는 거이네요 근데 이 뒤쪽에 애들이 어디선가 숨어가지고 밴 다음에 이걸 와가지고 총으로 쏴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조금 이제 약간 좀 게임을 이해했으니까 어 게임을 좀 이해했기 때문에 쉬 좀 대충하지 말자 예측할 수 있는 건 예측하면서 해야 돼 이제는 경계 쉽게 당하지마 이제 됐어 근데 얘가 한발도 안오고 쏠 것 같은데 왠지 뭐야 왜이래 왜이래 왜 뭐야 뭐야 화면 왜이래 아 여기 시민 아유 그러지마 야 이거 시민 6명 구하기 개힘들겠네 이거 빨리 구해야겠는데 이거 오우 야 여기서 정면을 쏠 줄이 와 다행이다 둘리야 둘리야 부상 안 입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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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야 운이 좋아야 된다 여기서 럭키가이 가야 돼 야 이건 결국 죽일 수 밖에 없다 이거는 가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네 이건 죽일 수 밖에 없어 민간이 이제 구해야 되거든 가자 아냐 야 뭐야 야 위치가 왜이렇게 찍혔죠 이런 게임이 이런 아 게임 극혐 인질의 방패로써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얘가 신병이잖아 얘를 도와줘 야 얘 함군형 앞에 함군형 앞에 서서 함군형 앞에 서 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살려면 잘해 살려야 돼 죽여서는 절대 죽여서는 이리 와 가봅시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이랬지 않았대 이제부터가 문제다 어어 야 이거 공격 그냥 당하겠는데 이거 어어 야 이거 진짜 큰일났다 야 이거 진짜 망했다 어어 어 야 나이스 야 역시 역시 흑누나야 피부가 종특이잖아 안 보인다는 거지 밤에는 저게야 시민이 총을 피하려면 얼마나 종특이어야 되는 거야 진짜로 그쵸 이건 이거는 이건 어어 야 왔군 야 대단합니다 지리고 정말 지렸어요 어 지려도 엄청 지렸어요 이거는 어어 어어 그러지마 왜이래 얘 왜이래 뭐야 시민어 그래 야 나이스 고기망패 나이스 어 어어 어 인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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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네